지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사이레드 2019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. 60개국 120여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 우리 회사는 고장구간 자동분리 제어단말장치, 분산형 전원 종합운영 시스템, 컴패트형 변압기 단말장치 및 제어모듈, 배전지하시설물 감시 시스템, MGEMS 등 5종의 배전개통 신규 개발 솔루션을 출품하며 전시회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. 또한 우리 회사는 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사이레드 위원회를 대표해 다중 MGE 간 전력 거래를 고려한 캠퍼스 MGEMS 구현 및 최적 운영 방안 등 우수 논문을 메인 세션에서 발표하며 우수한 전력 ICT 기술력과 연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. 한편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사이레드 2019 전시회는 전기 배전 분야의 유럽 최대 전시회로 2년에 한 번 개최되며 유틸리티, 제품, 컨설팅, 서비스, 비즈니스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글로벌 전시회입니다.